구독과 좋아요 진짜 죽인 사람 아니야 아무도 한 번 안녕하세요 우리는 체코커플입니다 우리 채널에 어서오세요 오늘 영상은 클라라 몰래 준비한 깜짝 언박싱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테디블레이크에서 제품을 협찬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지금 막 집에 도착을 했구요 이제 경비실에 가서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택배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택배 받으신 거 있으세요? 오늘 혹시 택배 받으신 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예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가끔 밖에 돌아다닐 때 자주 뵙는 경비원 아저씨인데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지켜주시느라고 수고하시니깐 감사의 의미로 자그마한 음료수 하나 선물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호희야, 안녕하십쇼 안녕하십쇼 프리데요, 맞나요? 소핌, 고도 없네 또 참 오늘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 되세요, 소핌? 아, 잘 모르겠어요 뽀뽀 부끄러워요 소핌, 소핌 소핌, 소핌 소핌, 소핌 소핌 요건 소핌 승부 그건 오늘 2개 나중에 말해줄게 열어줘요 뭐지? 뭐지? 알겠어 뭐지? 이리 와 소이 소이 아빠랑 엄마 언박싱하는거 봐요 소이 소이 또 다른 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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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이게 회사 왜? 왜? 아, 이거 맞지? 아, 이거 맞지?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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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진짜 멋있네요 패키지 안 열어줘요 왜? 그 케이스 먼저 이게 테디 블랙 뉴욕 핸드팩 핸드팩 핸드팩? 진짜? 진짜? 진짜 정말 멋있네요 진짜? 진짜? 네 와 정말 멋있네요 이 박스 좋아 와 테디 블랙 핸드팩 제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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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 박스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와 진짜? 진짜 멋있네요 이 박스는 제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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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제작용으로 네 정말 멋있네요 네 정말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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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어떻게 말해봅시다 와 메신젤 두 스페 와 정말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와 소희야 아이고 소희야 소희야 소희 맛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테디 블랙 너무 멋있네요 소희야 네 너무 멋있네요 네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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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로 이거 하니 소희야 소희 핫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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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언니 네,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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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좋아요 오늘 너무 가까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1, 2... 정말 사랑해, 언니 네? 네 어때? 응? 아, 정말 사랑해, 언니, 정말 사랑해 아, 너무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protester 여기 또 보이네요 제가 꺼내요 너무 이쁘요 테디 블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디 블랙 루야 엄마 어때? 엄마 이쁘요? 아니, let's go outside 아이씨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테디 블랙 우리 첫 공연 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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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니까 탐다 이거 그렇지! 잘한다! 소희는 좀 더 크면 알았지? 잘한다! 소희야! 소희야! 다다! 정말 멋있네요! Thank you Honey for doing for me! And thank you Teddy Blake for so beautiful back! 감사합니다! 소희야! 예, 아빠! 예, 아빠! 싫어! 싫어! 예, 아빠! 사랑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사랑해요! 예, 아빠! 사랑해요! If you want to buy this handbag, please follow on the link. 맞아요! 저희 워싱털에 있는 워싱털에 있고, they have really many handbags. So, thanks for watching! 이따 봐요! 지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사랑해요! 소희 아빠! 지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